안녕하십니까? 체결근지원원의사 이용훈입니다. 오늘 경우가 나는 손목통증 없이 산다의 두 번째 시간, 결절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절종 들어보셨나요? 손등, 손등 이런데 볼록하게, 손은 손목 무릎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꼭 손목에만 생기는 건 아니고요. 손가락, 발가락, 무릎 등 다양한 부위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결절종이 생겨야 되면 환자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이 몇 가지 주의사항들 잘 티칭을 잘 따르게 되면 치료 효과도 좋게 되고 예후도 좋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알아볼게요. 결절종을 만지거나 자극하지 않는다. 손등에 결절종이 생겼다고 할게요. 이걸 만진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런 자극을 주게 되면 2차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절종 부위를 가급적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괜찮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과도한 굴곡이나 신전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 결절종이 생겼어요. 답답한 마음에 자꾸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눌러보기도 하고 다양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환자의 그런 마음은 솔직히 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결절종이 낫거나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결절종이 더 커지거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굴곡이나 신전 같은 것들을 하면서 자극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감염과 2차 손상의 문제가 있어 임의로 불상의 물체를 사용해서 터뜨리지 않는다. 결절종을 유튜브 등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떻게 터뜨리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소독이라든가 제2차적인 감염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환희원에 가셔서 결절종에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과도한 손목 사용을 자제한다. 결절종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자꾸 손을 쓰거나 무겁거나 힘쓰는 것들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절종이 일단 있다면 과도한 손목 사용을 하는 것도 가급적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목에 물혹이 생겼다고 하면서 내원한 환자의 덜어있습니다. 바로 결절종인데요. 이를 경우 대부분 말캉말캉하면서 별다른 통증은 없는 결절종인 경우가 많다. 결절종은 손목에 생기는 무력으로 맑은 점액성 내역물을 함유하는 연부조직의 양성종양을 말한다. 우리 몸에 생기는 가장 흔한 종양으로 손목 아래쪽이 아닌 손목 위쪽에 많이 생깁니다. 손목 아래쪽에 생기지 않고요. 이 손등 쪽에 생기게 돼요. 간혹 손가락이나 발가락, 무릎 등 다양한 관절 부위에 생기기도 한다. 아까 견우가 말씀드렸죠. 결절종은 손등에 맞고 생긴 건 아니고요. 손가락이나 발가락, 무릎 등 다양한 관절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목 결절종, 갱글리온, 손등 결절종이라고도 한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손목 주변의 관절액이나 건박의 활액, 연부조직의 유점맥의 종괴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괴가 신경이나 혈관을 누르는 경우 손목에 통증이 생기며 그래서 손목 결절종이 손등에 생겼다고 자꾸 이런 데 누르거나 하게 되면 통증이라든가 2차 감염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부위를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통증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초기에는 종괴가 보이지 않고 단지 손목의 통증과 수지운동 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크기는 조그마한 콩알만한 것부터 밤알만한 것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종괴가 커짐에 따라 통증은 증가한 양성을 보인다. 촉진상으로는 약간은 단단하면서 말랑말랑한 반온모양을 하고 있으며 주사기로 흡입해도 잘 나옵니다. 주사기로 흡입을 해보면 끈적끈적한 그런 점액선 물질이 나옵니다. 손목 연부조직에 흔하게 생기는 부종으로 여성의 뼈는 남성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남자보단 여자에게 많으며 20에서 50살이 성인에 많이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미용상 불편을 느끼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게 좋다. 왜 그럴까요? 결절종은 재발을 많이 해요.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절종이 있지만 크게 통증이 없다든가 하면 그냥 사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용상 불로 솟아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미용상 불편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통증이 심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경우도 있으나 다협성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치료에도 재발율이 높은 편이며 통증이 없는 경우 대개 보존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일단 결절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용상 불편을 느끼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적극적인 치료의 대상이 되지만 다협성 구조로 있는 경우에는 재발율이 높기 때문에 견후무 같은 경우도 환자분에게 재발 가능성을 일단 고지하고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한방에서는 종교제거에 도움을 주는 침이나 도침, 구소적인 염증을 치료하는 봉약침, 결절종의 정상을 도와주는 치료한약, 압박요법 등을 써서 효과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손목 윗부분의 통증과 부족 원인 중 하나인 교차증을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